안녕하세요. 9월 9일에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히오스 메인 홈페이지에 등장한 두 개의 보이스팩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처럼 트위치에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재생해보겠습니다. 좋아. 넌 이제 날 팔로우한다. 팔로우, 팔로우 미. 그래, 날 팔로우 했군. 모두들 날 팔로우 하지. 어우, 그래, 환영한다. 잘 보아라. 무언가 배울 게 있을 테니. 호스팅. 아, 좋아. 나의 절대 권력에 복종해라. 그럼 우리의 병력은 하나가 될 것이다. 으아,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 좋아. 나의 추종자로군. 아,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너의 군주를 잘 섬기거라. 으아, 더 많은 걸 기대했건만. 그래, 그래,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위에는 알라라크라는 영웅의 음성팩이었고요. 네, 친라라크. 약간 그 속된 말로 별비 같은 느낌의 보이스팩이었습니다. 다음은 테란, 부간. 익숙하시겠죠? 새로운 팔로워가 감지되었습니다. 신규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호스트가 홀로그램 방송에 접속하였습니다. 호스트 연결이 감지되었습니다. 홀로그램 방송을 전송합니다. 새로운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재구독 확인 완료. 자동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청자 구독 경신 완료.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후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약간 알라라크에 비해서는 조금 정적인 느낌이긴 하네요. 부간은. 네, 아무튼 저도 다음 스위치 방송 세팅에 이거 다 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또 해봐야겠네요. 아, 좋네. 역시 갓리자드! 후원인데요. 자동으로 전송합니다.